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 주제 21, 고려의 경제와 사회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이따가 우리가 이 고려의 토지 제도 중에서 전시과라는 게 나올 텐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시과의 가장 마지막이 경전 전시과거든요. 이 경전 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됐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따가 단계별로 외우겠지만 그리고 과전법, 전시과 다음에 고려 말 공양환 때 과전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전시과는 전국 토지에 다 시행이 됐지만 과전법은 경기 지역만 시행이 되고 그 목적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기반이 됐다는 거. 이거를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에서 3, 4, 5번입니다. 일단 이 숙종. 숙종 중요한 왕입니다. 우리 초대 배웠던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외에도 이 숙종도 중요한 왕인데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만들어요. 화폐.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은병, 활구고요. 그 다음에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름 다 알아둬야 돼. 이거,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건 쉬워요. 왜? 왜 아직은 조선시대의 돈이 아직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돈. 이거 외에 건원중보도 하나 이따가 볼 텐데 고려시대의 돈을 확실하게 외워야지 조선시대의 화폐가 나오는 거하고 같이 외우더라도 그때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둬야 돼, 지금. 그 다음에 경시설을 설치했다는 거. 이것도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고려의 무역항은 병란도.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흑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이런 사회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오늘 이거 위주로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제가 최대한 추리고 추려가지고 시험에 나온 거, 시험에 나올 법 한 것만 제가 추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기본서 85페이지 보자고요. 자, 고려의 토지제도가 기본적인 토지제도가 이 전시과입니다. 근데 전시과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토지를 나눠준다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왕이 토지를 나눠주는데 여기서 나눠주는 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뭐를 주는 거냐면, 미치고 계세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수조권이 조세를 걷는 거죠.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관리를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국가가 걷죠. 세금을 걷어. 그런 다음에 국가가 이 관리들,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시대 때로 돌아가 보면 고려시대 때 이렇게 백성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세금 걷는 것도 비용이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토지 소유자가 백성입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 백성 을한테 있는데 이 국가가 이 관리 갑에게 만약에 백성 을의 토지를 네가 가져라. 아니면 이 동네를 너에게 하사하겠다. 이렇게 토지를 준다는 의미는 이 토지 소유권을 뺏어서 관리 갑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인 백성 을이 농사 짓잖아요. 그럼 이 을로부터 조세를 거둔 수조권이에요. 수조권을 주는 거야. 그럼 토지를 하사하겠다. 고려시대 때 토지를 하사하겠다 그런 거는 토지의 소유권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이 토지로부터 조세를 거둬라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전시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게 했구나. 그러면 국가도 이렇게 세금을 일일이 걷어야 되는 그런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제도다. 전시과. 그런데 이 전시과에서 이 과 있죠. 과. 과는 뭐라고 하냐면 관리의 등급을 의미해요. 관리의 등급. 관리의 등급을 의미해요. 관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전시과는 관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거야. 전시과. 관리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원칙은 세습이 안 돼요. 원칙은 세습이 안 돼서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전시과가 나중에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과에서 이 전은 농사를 지는 거야. 전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이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주로 농작물인 쌀을 세금으로 걷겠죠. 이 관리가. 그리고 시는 그 토지에서 나는 뗄감. 뗄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뗄감까지 이렇게 챙겨준 토지 제도는 전시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과예요. 전시과. 이름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토지 제도의 변천을 볼 텐데 역분전부터 시정, 개정, 경정 전시과로 이렇게 크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표를 외우면 되는데 이 표도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순서만 외우면 돼요. 일단 순서만 외우고 딱 2개만 정확하게 외우면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외우기 쉬워요. 앞글자를 따 봤더니 역시 개경 이렇게 나왔어. 역시 개경이야. 그죠? 너무너무 다행이죠. 순서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처음에 이 아까 그 전시과에서 과가 관품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역분전이라는 건 뭐냐면 태조가 고려를 처음 세웠을 때 개국공신들한테 토지를 나눠준 게 이게 역분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개국공신들한테는 공로나 인품 어떤 충성심 그런 거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줬겠죠. 같이 쌈박질을 하던 개국공신이니까 그러다 이제 전시과 체제가 되면서 관품으로 토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토지를 지급한다는 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수조권이라 그랬어. 근데 봐봐요. 여기에 처음에 인품까지 충성심까지 고려하고 시정전시과로 한 번 바뀌면 이제 역분전에서 시정전시과가 되면서 이때 인품까지 고려했어요. 관품을 위주로 주긴 줬는데 인품까지가 고려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개정전시과에서는 시정전시과에서 한 번 바뀐 게 개정전시과거든요. 이때는 아예 인품은 배제하고 관품만으로 전시과를 나눠줬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개정전시과. 역시 개경 중에서 개. 관품만 나눠줬어. 그리고 보세요. 이 경전전시과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개국공신한테 줬죠. 전직관리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고려시대 처음 세웠을 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시정전시과에서는 전직과 현직관리에게 줬어요. 개정전시과에서도 전직과 현직관리에게 줬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수조권을 나눠줄 토지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현직관리에게만 주게 된 게 제일 마지막인 경전전시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를 무식하게 막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고 역시 개경 외운 다음에 관품,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으로만 주던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개정전시과예요. 세 번째. 그래서 관품으로만 줬어. 그리고 현직관리에게만 전시과를 줬어요. 라는 걸 찾으면 뭘 찾으면 돼? 마지막인 경전전시과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앞에 내용은 이 두 개를 외우기 위해서 쭉 한번 그냥 봐요. 이 두 개가 줘요. 역시 개경에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역분전서부터 하나씩 내용을 보는데 결론은 이거 두 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처음에 역분전은 말씀드렸듯이 이 태조 때 태조 왕건이 후상국 통일 과정에서 공신들에게 그 대상이 공신들이죠. 밑줄.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과가 경종 때 시장이 됐는데 이거를 다른 두 개의 전시과와 구별하기 위해서 시정전시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시과가 시장이 됐죠? 시장이 됐어. 이때는 전현직 관리에게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차등 지급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정전시과를 딸딸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직도 인품을 기준으로 줬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시정전시과는 근데 개정전시과 이거는 별표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 밑줄 인품은 배제 인품은 배제하고 관품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인품은 배제하고 관품만 고려해서 토지를 차등 지급한 거는 개정전시과입니다. 개정전시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시과는 뭐라고 나왔냐면 밑줄 현직 관리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현직 관리에게만 현직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차등 지급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게 요 앞에 두 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 전에는 이 전에는 전현직 관리들한테 줬고 역분전은 처음이니까 전직 관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개국공실한테 줬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역분전 마찬가지로 공로 인품으로 주다가 개정전시과에서는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으로 줬구나.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전시과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시행이 잘 안되고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대토지를 막 소유를 하게 되고 무신지권기를 거치면서 지배층이 토지를 독점이니까 대토지를 막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막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놈이 어떤 토지를 가졌는지 막 누가 수조권을 가졌는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분배 가능한 토지도 부족하고 전시과 제도가 그냥 붕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녹과전 이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아 녹과전이란 게 있어서 이 전시과 제도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현직 관리들을 생계 유지로 경기도에 한해서 준 게 녹과전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봐두세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눈으로 봐두세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이건 녹과전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요. 요거 두 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이 과전법은 나중에 뒤에서도 배울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더 볼게요. 과전법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공양왕 때예요. 이 공양왕 때 이게 고려 말인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어떻게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밑줄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시행했는데 계속 밑줄 그세요. 경기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인 과전을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기지역에 한했다는 거 요거 동그라미입니다. 요거 동그라미 그래서 과전법은 왕도 알아야 돼요. 공양왕 때 공양왕 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자 두 번째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을 나눠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토지 제도가 막 물러내려졌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토지를 지배층들이 대토지를 농장 대토지를 농장이라고도 하는데 대농장을 소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전시과를 나눠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땅도 뺏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고려가 있어. 고려가 고려가 있는데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나쁜 그 권문세족으로부터 토지를 다 뺏어가지고 원래 주인들한테 찾아줘요. 원래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찾아주고 경기도에 한해서만 여기가 경기도야. 경기도에서만 여기서 수조권을 수조권으로 여기에 있는 전현직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수조권에서 세금을 걷게 만들었고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토지들은 여기 있는 백성들은 국가한테 직접 세금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세금을 국가가 거두니까 경기도를 빼고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국가재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쵸? 어떻게 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들한테 나눠줬겠지. 이 수조권을 거둘 수 있게. 그래서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기도에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직접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보다는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 지역에 한해서 수조권이 설정된 과전을 준 거예요. 과전에는 시자가 빠졌잖아요. 시자. 어떻게 시전은 뗄감은 안 줬어. 여기서 그냥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만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우리 과전법 에 관한 얘기고 이 과전법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잖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잖아. 근데 정리를 한 번 해줘요.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여러분 외우고 얼마 없어요. 첫 번째 그렇지 수조권의 개념을 알아야 돼. 고려시대 전시과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역시 개경 중에서 어떤 거 그렇지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으로만 준 거는 개정전시과 현직 관리에게 준 거는 경정전시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수치제도 볼게요. 86페이지 자 여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 보세요. 조세는 아까 뭐예요. 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논이랑 밭으로 나눠가지고 논에서는 쌀 걷고 밭에서는 작고 걷었대요. 끝. 근데 요건 알아두세요. 좋은 제도. 요건 시험에 가끔 등장합니다. 좋은 제도는 뭐냐면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각 군연의 창고인 조창까지 옮겨서 선박이에요. 좋은선이니까 요거 선박이죠. 좋은선으로 좋은로를 통해서 개경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보세요. 요게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방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이름 몰라도 돼. 13개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바닷가 아니면 강가에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물길 조은선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거야. 어디까지 개경까지 이게 한양이면 조선이겠는데 개경이면 고려겠죠. 둘 다 있었으니까 좋은 제도가 오케이 그래서 좋은 제도 받으시고요. 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근데 곡물은 가구에다가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구 집집마다. 그래서 여기는 특산물을 내는 거고 징발하는 거고 역은 군복무와 같은 어떤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은 역시 조선시대에 가면 중요하니까 그때 다뤄지고 고려시대는 출체빈도가 거의 없어요. 좋은 제도 정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고려의 농업 보겠습니다. 고려의 농업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밑줄 그으세요. 고려 말 이암이 농서인 농상지보를 원나라로부터 소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나라로부터 소개가 중요한 거야. 이암 동그라미 치고 농상지보로 내미 치세요. 그러면 이 농상지보라는 책을 원간속기겠죠. 원나라에서 이암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썼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원나라에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랑 헷갈리냐면 조선시대까지 공부하게 되면 세종 때 농사직설 그 다음에 농가집성 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집요한 원나라 놈들한테 가져온 농상지보부터 알아두세요. 집요한 원나라 놈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농업의 발달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거는 그야말로 참고 한번 보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이항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항법은 이제 조선시대에 정말 거의 제일 중요한 게 이항법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지금 배우냐면 어 이항법은 조선시대에 워낙 중요해서 조선시대에 나오는 것일 줄 알았더니 고려시대에 나왔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럼 이항법은 고려시대부터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이항법이란 건 뭐냐면 직파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파법은 뭐냐면 벽씨를 벼씨 있죠. 씨를 직접 논에다 뿌리는 거야. 그럼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잡초랑 같이 자라고 그리고 좀 불규칙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잡초도 계속 뽑아줘야 되고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수확하는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항법은 벽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에다가 모판에다가 벼가 일정 크기까지 자랄 때까지 놔둬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일정 크기에 자라는 거를 땅에다 모내기를 하면서 심는 거야. 그러면 훨씬 수확량도 많아지고 잡초법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노동력과 노동력이 혁신적으로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확량도 엄청 늘어납니다. 이항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게 이거 밑줄 이항법이 남부지방에 일부 보급되었다. 모내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보급이 되었네. 벌써 이걸 알아들은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쫙 퍼져나가는 건 조선시대인데 고려시대에도 이행법이 행해졌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저하고 한 번 뜻만 알자고요. 시비법 그러니까 농사 농사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시비법은 이제 걸음을 주기 시작했어. 걸음을 줘서 휴경지를 감소해. 휴경지는 그 어떤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어떤 토지에 농작물의 토지를 자랐는데 이거를 수확하고 나서 또 심죠. 그럼 안 자라요. 왜? 왜냐하면 이전에 자랐던 농작물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영양분을 갖게 될 때까지 쉬게 해주는 걸 우리가 휴경지라 그래요. 근데 거름을 줘서 영양분을 빨리 마련하게 하면 휴경지를 줄일 수 있겠죠. 그게 시비법입니다. 그리고 윤작법은 한 경작지에서 여러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윤작법은 뭐냐면 어떤 경작지가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여기에 뭐 가령 봄에서 가을에 뭐 좀 심어 심어가지고 좀 수확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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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봄이 될 때를 기다려서 또 심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이 2년 2년 2작 1년에 1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비법으로 걸음을 줘서 빨리 영양분이 회복이 되면 이제 2년에 2번만 짓는 게 아니라 3번까지 지울 수 있게 됐다고요. 이런 윤작법 지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신경법 자 소를 이용한 깊이 가리가 일반화 됐네. 신경법이 깊게 심는다는 거죠. 소를 이용해서 일반화 됐어. 우리 이 우경에 대한 거는 삼국시대나 선사시대에 많이 나왔는데 그죠. 우경이 일반화 된 거는 언제야. 아 이제 고려시대네. 이 지문 많이 봤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양법이 남부 일부에 보급되었다. 이건 꼭 알아두어야 돼요.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봤고요. 그 다음에 농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걸 빼먹을 뻔했네. 이거 별표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모카씨를 가져와서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걸 알아야지. 농업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민왕 때 공민왕 때 한번 봤어요. 그죠. 자 87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화폐 주조입니다. 밑줄 계세요. 건헌중보는 성종 때 주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거 앞에서 봤죠. 우리 성종 배울 때 성종 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쌍가르 이번에 주전도감 왕별 은병 왕별 자 왕도 알아야 돼요. 숙종이에요. 그래서 의천의 권위로 대각국사 의천의 권위로 주전도감 설치 주전도감 왕별 의천이 일단 나중에 불교에서도 배우는데 숙종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전도감 설치해서 자 사만톤보 해동톤보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은병 활구는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름까지 알아야 돼. 이거 다 주전도감에서 설치했는데 자 보세요. 아니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 또 은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은병이고 활구는 여기에 입구가 좀 넓다 그래서 이거를 넓을 할 자에요. 활구 입구가 넓은 은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건원중보 빼고 무슨 돈 얘기 나왔죠. 돈을 만들었대. 그러면 숙종때인데 이 숙종이 어느 시대 왕이냐면 문벌귀족시기 그러니까 여기 때 왕이었어요. 여기 때 문벌귀족시기 중기에 그래가지고 이때 만약에 시험에 은병이 뭐 은병을 가지고 상행위를 했다. 아니면 해동통보나 삼한통보로 뭔가 거래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크게 봐서는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좀 좁게 봐서는 문벌귀족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숙종때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꼭 알아두어야 돼. 특히 은병활구 주전동왕 은병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다 잘 나와. 이거 권원중보도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상업 볼게요. 상업은 이거 대체적으로 도시 뭐 개경 서경이겠죠. 특히 개경 수도니까 중심으로 발달되면 나중에는 지방으로 확대됐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경시서 별표 주세요. 경시서 경시서는 개경 서경에 시전이 설치되었고 매전매석을 막기 했죠. 밑줄 시전 시전이 시장이에요. 시전에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 그렇죠. 우리 신라의 동시전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경시서 이거는 고려구나. 그 다음에 관영상점 개경 서경 동경 등의 대도시에 서적점 약점 다점 등을 다루는 이런 관영상점이 뭐예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점이라고 관영상점이 있었네 특이하네 요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경시서를 알아야 돼 경시서 그리고 고려의 수공업과 무역활동 있죠? 자 보세요 고려는 공업이 관영 이것도 수공업도 국가에서 관장하는 그런 수공업하고 소 여기 뭐예요? 향소 부곡 할 때 소 있죠? 천민은 아닙니다. 양민들이 사는 소 수공업이 발달했어요. 여기 두 개 근데 향소 부곡이 점점점점 소멸이 돼가면서 나중에는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 사원 수공업이니까 이거 절에서 만드는 거네 그죠?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겠다 요정도 그래서 자 여기는 뭐만 아시면 되냐면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뭐 이런 여러가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상업은 경시서 알면 돼 경시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고려 수공업 처음에는 관영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발달했어 근데 소 수공업이 향소 부곡 마을들이 점점 없어지고 일반 군현이 되면서 민간 수공업 특이하게 또 사원 수공업도 있었다 라는 거 요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 수공업 나오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수공업 아무래도 절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졌겠죠 이런 절에서 자 오케이 요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무역 자 여기 병란도의 왕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병란도 계속 밑줄 오세요 예성강 하구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했다 그럼 시험에는 병란도를 주고 또는 예성강 하구의 국제무역항 이라고 줘놓고 우리한테 어느 시대야 라는 걸 물어보면 병란도 나오면 그냥 고려인 겁니다 이 병란도는 어디 있었냐면 예성강이 개경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개경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예성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한 이쯤 있었어요 이쯤 자세한 위치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경하고 가까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나시죠 개경하고 가까운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무역의 중심이 되듯이 통일신라시대에도 뭔가 좀 국제무역항 기억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51페이지 교재 51페이지 보면 경주하고 가까운 울산항 한강유역의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발달했다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아무튼 병란도는 고려입니다 병란도 고려 오케이 예성강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거 고려야 라고 친절하게 힌트를 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다음 시대에 옳은 것을 해놓고 고려시대인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 대표적으로 병란도를 주는데 송나라가 나오면 고려겠죠 왜 왜냐하면 고려가 918년에 건국을 해가지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송나라는 960년인가 해가지고 요때 요때 고려가 있는 사이에 있다가 망하고 원나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고려시대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아 그러니까 뭐 인삼 뭐 이런 거 수출하고 이런 비단과 약재를 수입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송나라 나오면 이거 고려인데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란도에는 당연히 국제무역항이니까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가지고 뭐 수출입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이들을 통해서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세계에 전해졌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병란도 자체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자 고려의 사회 여기 신분제도는 뭐 시험에 나올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배층이 호족에서부터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고려사회를 깨뚫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 고려시대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다섯 개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지 암기도 되고 이해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계측은 여기 호족들 중에서 큰 세력은 문벌귀족이 됐고 중앙에 가서 작은 세력들은 여기서 향리가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 봐 요거 백정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헷갈리시고 고려시대의 백정은 그냥 양민이에요 소 잡는 소를 도살하는 직업이 백정이라고 불린 건 조선시대고 고려시대의 백정은 그냥 일반 양민들입니다 그리고 향소 부곡 거주민들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 응시도 안 되고 더 세금 많이 냈죠 그죠 요거 그리고 천민은 주로 노비였습니다 주로 노비여가지고 재산처럼 다뤄져서 이 노비 자체가 다른 주인에게 뭐 상속도 되고 그랬었어요 요거 주로 노비가 이 천민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사회죠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부터 다시 좀 보자고요 여기 보면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요 흑창 흑창 누구입니까 고려 태조죠 그래서 요 창이 창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곡물을 비추게 뒀다가 흉년에 곡식을 빌려줬다 다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고국천왕 때 진대법과 매우 유사하죠 고구려 그리고 제위보의 보는 요거는 기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여기서 마련된 이자 그 돈으로 빈민을 구제했어요 요거 광종 때 앞에서 봤던 거 요거 그 다음에 의창은 흑창을 확대개편한 거죠 똑같은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성종 때 이거는 다 나왔던 얘기예요 요거 그리고 하나 더 상평창도 성종 때 나왔었는데 상평창은 이겁니다 요거는 평상시에 평평하게 통상적으로 평평하게 유지한다는 거야 뭐를 물가 근데 그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거 곡물 가격을 평평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곡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막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에도 쌀 가격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흉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쌀 가격이 막 오를 거 아닙니까 곡물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풍년일 때는 곡식이 쌀 거 아닙니까 풍년일 때는 사서 창고에 넣어둬 창고에 넣어뒀다가 흉년일 때 곡물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쌀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평평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상평창입니다 읽어볼게요 풍년에 곡식을 사고 흉년에는 곡물을 싸게 팔아 곡물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물가조절기구 믿죠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결론적으로 이거 그래서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가 됐다 12목까지 설치가 됐으면 당연히 성종이겠네 그죠 12목하면 성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창과 상평창은 성종 때 흑창과 제2번은 태조 광종 때 이때 마련되잖아요 이거는 알아야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이거 두시면 잘 나와요 나머지 나머지 3개는 동서대비원이 뭐냐면 개경에 동쪽과 서쪽의 병원을 마련했어요 누구를 위하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치료와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국립의료원 그러니까 병원이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개경에 동쪽과 서쪽의 대비원을 그러니까 병원을 마련한 겁니다 서경에도 하나 있었어요 서경에도 하나 있었어 분사가 그래서 아무튼 가난한 백성의 이거 여기서 빈민 구제는 뭐예요 그죠 여기 해민국은 약국이거든요 해민국은 약국이야 해민국은 약국이고 이건 병원인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사실 치료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이때 사람들이 아픔은 대부분 다 영양실조 뭐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민구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좀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얘네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귀족들을 위한 병원이나 약국이 아니라 못 사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동서대비원 해민국 오케이 그 다음에 구제 도감은 이 도감이 들어가면 임시기구라는 의미인데 구제 도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령 가령 뭐 갑자기 태풍 같은 거 확 오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죠 구제 도감도 마찬가지예요 역병이나 재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병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기구가 구제 도감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역병 재해죠 역병 등 재해 그죠 역병 등 재해예요 그리고 이제 봐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4개는 그냥 우리가 앞에서 쟁쟁한 왕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동서대비원 해민국은 병원하고 약국 구제 도감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기구 끝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다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결론은 고려시대는 고려시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풍속을 보시면요 여기 자 그러면 요 향도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선시대 농민의 공동조직인데 무슨 활동을 하냐면 매양활동을 했습니다 매양활동이 뭐냐면 향을 요 땅속에 묻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슨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건데 여기 미륵이 이 향나무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이걸 읽고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는 뭐 그게 바로 이 매양활동입니다 근데 왜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애초에 초기부터 불교 행사를 주도하는 신앙적인 그 농민 조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가령 무슨 그 사원이나 그런데 절에 무슨 그 석탑 이나 뭐 그 불상 같은 거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할 때 같이 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던 집단이 후기가 되면서 점점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계속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두레 뭐 그런 형식으로 발달이 돼요 조선시대 가면 그리고 이 고려시대에 여성의 지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높아서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가 망했다 그래서 고려의 그 풍속이 망한 날부터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자들의 지위가 조선 전기 때까지도 강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성리학이 보수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의 지위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남자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물론 뭐 관직이나 그런 거를 나가는 데는 뭐 여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거의 남자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 사위와 외손자한테 음서의 혜택이 있었대요 음서의 혜택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쵸 요 과거 없이 관리가 되는 제도인데 아들 아들이나 친손자만 되는 게 아니라 딸 쪽에 딸의 남편 그리고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도 균등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도 상속이 균등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상속법이 개정되고 개정되고 해가지고 원래는 장남한테 다 몰아주다가 이제 이제는 균등하게 됐는데 이때 벌써 균등하게 상속이 됐었어요 딸한테까지 아들 둘 딸 둘 있으면 다 4등분해서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면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제사를 많이 안 지내지만 지금도 딸 제사 안 지낼걸요 웬만하면 아들이 다 지내요 이때는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가 될 수도 있었어 이거 호주제도 여자 엄마 앞으로 되는 것도 바뀐 것도 얼마 안 돼 대한민국도 근데 이때 벌써 호주가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보세요 제가 한 여성의 자식도 차별을 받지 않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조선 후기 때 가면 제가 한 여성의 자식은 과거를 못 보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차별을 뒀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성의 지위가 확실히 어디보다 훨씬 높아 조선시대보다 훨씬 높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거의 뭐 현재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그런 면도 있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박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유 벌써 이름 자체에서 욕을 많이 먹게 생겼죠 꼭 이거 박유 박유 좀 세게 발음하면 좀 영어로 욕하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때 충렬왕 때 이 사람이 어떤 걸 주장하냐면 순수한 마음 이었을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첩을 두는 것을 법제화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냐면 일부 다처제를 법제화하자고 했는데 이때가 충렬왕 때 이니까 지금 몽골하고 전쟁하느라고 남자들이 수가 많이 모자르고 여자들은 또 공려로 끌려가가지고 조혼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첩을 둬가지고 여자가 공려로 끌고 가는 것도 맞고 또 여자들이 어떻게 많이 출산을 해서 남자의 수를 늘리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고 나서 길거리를 나갔더니 어떤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가 제가 박유다 저놈이 첩 첩 어쩌고 하는 그 박유야 왕한테 그런거나 제안하는 박유야 하면서 다른 여자들이 우르르 몰라서 욕을 엄청 먹었댑니다 물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높았었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시과의 마지막이 경정전시과죠 문종 때 그래서 현직 관리만 관품으로 주는 건 당연하고 현직 관리만 주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전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이건 경기지반만 실행이 됐었죠 그리고 주전도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숙종 때 만들어진 의천의 자기 동생 의천의 건의로 만들어진 주전도감에서 이 돈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은병 해동통부 삼한통부 건원중보는 근데 성종 때 만들어졌다 그죠 꼭 기억하시고 경시서 이거 경시서 이거 시전을 감시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역항 병란도 병란도 특히 요 송나라 뜨면 송나라 나오면 아무튼 고려예요 병란도 고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흑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이거는 태조 광종 성종 때 만들어졌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 병원하고 약국 그 다음에 요거 임시로 만든 비상 대책 회의 요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 자 기출문제 풀러 가자